공원부지 다리 품을 팔면서 다녀봤자 뭐.. 네..깡통쪼가리.. 병딱개만 나옵니다.. 네..깡통쪼가리.. 20년이 넘었겠는데.. 그 시절엔 여기가 유각시설로서.. 그 옛날이니깐.. 어린아이든 우선 뭐.. 놀이.. 놀이에 뭐.. 놀이기구가.. 변동치않고.. 그냥 변산식으로.. 자리가 싸지고.. 싸가지고와서.. 놀이던 거로 한 자리가 되겠습니다.. 그런데.. 그 때 그 시절에만.. 여기가 깡통이.. 여기가 깡통에.. 깡통만 나오고.. 뭐.. 파래가 온건 아니고.. 그냥.. 심심히고.. 한 바퀴 이렇게.. 돌아봐요.. 여기가 또.. 여기 있는.. 어떤 깡통.. 병딱개.. 그 밑에는 어린아이들이.. 모여서 앉아 놀던 자리에요.. 거기에는.. 종전을 몇개.. 잘.. 잘.. 얻었습니다.. 그래서..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한번.. 이렇게.. 인정삼아.. 나와서 이렇게.. 나와서 이렇게.. 한번 봅니다.. 여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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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찍어보는 거세.. Approxあの.. 그래서.. 왠지.. 도 사이.. 에휴 철새 만가지의 금속은 다죠 당연하니 철새고 뭐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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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긴 나왔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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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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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변을 한번 갔다 와야겠는데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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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대가리 잠시만요. 감사합니다.